power to the people power to the people xsfm입니다 p o d e r a 한국임업진흥원에서 발급한 합격증이 착 사냥산성 사낸산 우리 첼트넴 지부장 첼트넴이 어디 붙어있는지 모르셔도 됩니다 햄으로 끝나는 걸 보면 대충 적이 있겠죠 영국이겠죠 차용재씨 오랜만이에요 안녕하세요 첼트넴에 사는 차용재입니다 저는 만 15세 쌍둥이 아들이 있습니다 다행히 둘이 같은 학교를 다니고 지난 주말에는 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으로 백패킹을 떠났습니다 토요일에 출발해서 월요일에 돌아오는 일정이라 저희 부부는 애들 없이 주말을 보내는 흔치 않은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 진짜 좋죠 이럴 때 저는 되게 제 또래들 친구들 다 이러고 살잖아요 보면 슬픈 게 너무 오랜만에 이런 일이 있으니까 뭘 해야 할지 몰라서 허둥지둥 데다가 시간이 다 가요 그리고 밑에서 애가 그거 벨 눌러요 엄마 왔어 그러면 아이고 이러면서 왜 이렇게 빨리 오냐 어쩌지 이러고 있어요 아우 슬퍼 우리 둘째가 진짜 오랜만에 수학여행을 가게 된 거예요 초등학교 때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세월호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으니까 네 아무데도 그런 거 못했는데 갔는데 경주로 간 거예요 그래서 보내놓고 이제 막 신나가지고 아 이제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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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는데 거기 지진이 나서 하루 만에 돌아온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 왜 지진을 왜 거기다 고마요 그때 이제 엄마들이 투표를 했는데 저는 부여 쪽을 계속 꼽았거든요 아 저기 그쪽으로 가야 된다 아직까지 후회하는 거야 네 근데 이거 엄마들이 다 경주를 꼽은 거야 내가 아 진짜 열받아가지고 그 엄마들 아직도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때 백제를 갔었어야지 거긴 지진다라고 포항하고 그래서 막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경북 해안가에 사시는 청취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희가 없는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 수학여행은 서쪽으로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 맨체스터의 아내가 좋아하는 정원박람회도 있고 제 친한 친구도 살고 있어서 맨체스터에서 1박을 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픽 디스트릭트 국립공원이라는 데가 있나봐요 셰필드하고 맨체스터 사이에 거기에 등산을 하기로 했습니다 토요일 아침에 애들을 백패킹 시작 장소에 데려다 주고 저희는 맨체스터로 향했습니다 사건은 그 다음날 아침에 있었습니다 저희는 미국 브랜드의 레지던스 호텔에 묵었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호텔에 미국인들이 많았습니다 이거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꼭 일본인들은 롯데호텔 가요 그게 익숙한가? 그러면 미국 사람들이 힐튼 이런 데를 가는 건가?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우리는 조선호텔 가야 돼? 제가 살림이 되면 그것도 알아보겠습니다만 생각해보니 울산 갔을 때 신라 스테이에 있었네 그런데 가볼 일이 없어서 그런데 저는 그게 한국 사람이라 갔던 게 아니고 제가 갔을 때 9,900원 맥주 무제한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였고 그런데 정말 그랬었어요 제 경험을 위하면 자기 나라 사람들한테 익숙한 호텔에 가는 성향이 있더라 0층, 가로울구 혹은 지층에 있는 식당에서 아침을 먹고 아내는 조용히 일을 보기 위해 먼저 방으로 올라갔고 저는 로비에서 핸드폰을 하다 나중에 올라갔습니다 이제 올라오라는 아내의 톡을 받고 방으로 올라가려고 엘리베이터를 타려는데 제가 식당에서 나올 때 들어가시던 60대쯤으로 보이는 복부의 지방이 아주 많은 미국에서 볼 수 있는 몸매를 가진 신사분과 같이 타게 되었습니다 이게 참 저는 전혀 정치적으로 틀린 말이 아니라 내가 이상한가? 왜냐하면 봤는데 저 미국인 몸매야 라고 생각하면 미국인이거든 힙합처럼 배 밑에다가 골반에다가 허리티를 아슬아슬하게 아니면 멜빵이라고 하니? 그건 뭐라 그러죠? 정신적으로 그거 많이 하잖아요 복부를 간다고 타니까 엘리베이터는 객실이 있는 위층으로 올라가지 않고 우선 지하층으로 내려갔고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켄사스 시티 칩스? 네 켄사스 시티 칩스 미식 축구팀이죠 켄사스 시티에 아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 그런 팀이 있는 거구나 그 모자를 쓰신 아주머니가 빨래 바구니를 타고 타셨습니다 아 켄사스 뭔지 알거든요 지하층에 있는 세탁실에서 빨래를 하고 오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주머니께서는 아저씨와 저를 번갈아 보시더니 여기서는 빨래를 할 때 세탁기에서 1시간 건조기에서 3시간 정도 걸리니 참고하라고 밝게 웃으시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코인세타 되게 옷을 많이 빠셨나? 어떻게 3시간? 하긴 뭐 그러기도 하는데 옛날 물건들은 그렇죠 3시간 정도면 옷이 너무 튀겨지는 거 아닌가? 이불을 아니 나면 이불을 왜 빨아? 저는 건조기를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 그래요? 원래 좀 오래 걸리긴 하는데 그래도 3시간이면 꽤 옛날 모델인 것 같아요 코인세타기 또 많이 대기가 걸리는 게 그 앞에 사람이 빨리 자기 걸 빼줘야 되는데 안 그러니까 바구니가 원래 순서대로 서는 거잖아요 옛날식 레지던스들 보면 방은 많은데 그런 거 기계 몇 대 없고 그런 데들이 있습니다 제가 레지던스를 하는데 지하 세탁실 잘 안 내려가는 게 어렸을 때 우리가 80년대 90년대 나이트메어 같은 거 보면 꼭 세탁실에서 사건이 나가지고 그게 너무 소름도 나가지고 아니면 문을 밖에서만 잠그시 있는데 갇혀서 죽는다거나 그래서 손빨래하고 살았어요 그때 결론이 그거야? 네 손빨래야 너무 무서워가지고 낮에 가면 되잖아 억양에서 미국인인지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내가 보기엔 켄사스시티의 사투리를 쓰고 있었을 것 같은데 물론 그렇겠지만 맞아요 제가 미국인한테 느끼는 또 특이한 점도 그거예요 대충 모자에 나 어디 산다고 써 있습니다 아니 다 드러나죠 한국은 그 비율이 극히 낮거든요 가끔가다 어르신들이 유공자 그러면 무슨 지회 그러면 아 경북 쪽이신가 보다 그것까지는 이해가 돼요 근데 내가 서울에서 롯데자이언트 모자를 누가 쓰고 있다고 해서 저 사람이 부산 사람이라고 함부로 생각할 수 없잖아요 근데 저 사람들은 대충 그 동네 팀 모자를 쓰고 다녀요 저와 아저씨 모두 관광객이라 추정하시고 친절히 정보를 공유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자 아저씨께서는 아주 강한 스코틀랜드 액센트로 거의 뭐 독일 말이죠 아저씨 내가 이 나라에서 아주 오래 살아서 알아요 여기 비가 맨날 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주머니는 살짝 당황한 표정을 지으셨고 아저씨는 내가 보기엔 이건 안 살아도 영국에 당황하죠 당연히 그걸 꼭 영국에 살아야 합니까 안개도 많아 말이러면서 아 그리고 여기는 감자만 먹어 말이러면서 그러니까 서울에 놀러 온 관광객한테 BTS 아냐고 물어보는 것 같은 상황이에요 아저씨 어디서 오셨소 라고 부르셨습니다 아주머니는 잠시 머뭇거리시더니 아주머니 미국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아저씨는 아저씨 그런 것 같네요 미국어서 왔어요 아이고 저기 영국 태극 할아버지 아니야 영국의 자본주의는 끝나간다 이러면서 윤희은 잭 할아버지 영국의 자본주의는 끝나간다 막스의 묘지가 영국에 있지 막 이러면서 앵겔스가 영국 남자야 이러면서 라고 다시 물어보셨습니다 아주머니는 살짝 좀 더 당황하시더니 모자를 가리키시며 아주머니 보시다시피 캔자스 시티요 라고 답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서로 쳐다보시며 2초 정도의 정적이 있다가 아저씨께서 갑자기 아저씨 이건 그냥 원어를 썼습니다 I like Trump 대구 사람 만나서 I like 급박정이 이런 건 똑같은 거잖아요 그게 뭐야 지금 라고 하셨습니다 저와 아주머니는 아무 말도 못하고 아주머니 오세요 1호선 서울에는 1호선이라는 게 있어요 아주머니 영국 아주머니 아주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고 제 느낌에는 아주머니 아주머니 아주머니께서 저에게 도움을 청하시는 눈빛을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때마침 제가 내려야 하는 2층에 도착해서 저는 바로 내렸습니다 두 분은 6층까지 가시던데 즐거운 대화를 나누셨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만총총 차영재 올림 아 좀 비겁하네요 도와주셔야지 아니 뭘 도와줄 수 있겠어요 근데 이거 되게 정석이네요 날씨 얘기를 먼저 한다 분위기를 본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상대에 대해 묻는다 태극기를 꺼낸다 태극기를 꺼낸다 세 개잖아요 태극기 성조기 이스라엘기 어제 원래 그때 원래 어 가시에서도 한 번 얘기한 적 있잖아요 어 미국에 오래 사신 박근혜 지지자는 트럼피 네 이러면 무언가 통하는 코드 그래서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미국도 우리나라랑 똑같습니다 여촌야도잖아요 이게 그 어디가 여야했다는 다릅니다만 어감으로 대충 이해하시죠 초는 공화당 도시는 민주당 이에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켄자시티는 켄자스주와 미주리주 사이에 있고 보통 미주리주입니다 동네를 다 봤어요 미주리주나 켄자스주나 시골은 다 빨간색이고 켄자스시티는 다 파란색이에요 바이든이 60% 넘게 이겼습니다 아주머니의 표정을 대충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게 차용재씨의 이야기였습니다 정말 이렇게 갈 줄 몰랐습니다 태극기 할아버지의 이은 윤현잭 할아버지의 이야기였습니다 차용재씨 고마워요 지금 들으신 이야기는 XSFM의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에서 소개된 사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로 꾸며지는 국내 최장수 예능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아이튠즈와 팟빵 그리고 지구상에서 서비스하는 다수의 팟캐스트 플랫폼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당신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연을 보내고 당신의 이야기를 저희와 나누고 싶다면 우선 저희 방송을 들어보셔야겠죠 한국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에 업데이트되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검색해주세요